오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건너뛰었는데 신년 기자회견은 어떻게 건너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 근데 이재명 대표 진짜 드라마틱한 게 오늘 이제 뭐 우리 tv 조선 뉴스 나인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신동우 앵커님 진행이나 뭐 이런거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메인 뉴스가 아니라 김성태 기국이 메인 뉴스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훨씬 큰 사건이고 기소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신년 기자회견 저 바빠서 못 봤는데 제가 안 바빴더라도 별 관심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에 소환되면서 했던 이야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야기 던졌는데 아니 곧 제 예상으로 구속영장 청구 세고 기소되고 뭐 깜빡 갈 수도 있는 사람이 개헌 하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힘이 안 실려요. 그 핍박 호소인 이란 말이 붙은 것 같아요. 핍박 호소인 야당 파괴를 멈춰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야당 파괴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 안 됐으면 이렇게 민주당이 몰락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니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몰아냈어요. 오늘 MBS 그게 사실 전화면접 조사로서 우리 국정 지지율 참 안 나오던 조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3% 이상 올라가면서 37 찍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재명 아 그러네요. 이재명과 40인의 의원들이 야당 파괴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병풍을 섰던 그 40명의 제가 지난주에 지난 방송에서 이름을 다 일일이 불렀잖아요. 네. 40인의 소속들이 아니라 40인의 파괴자들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만 민생 민생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사람을 응하고 있으니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Bless you.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아침 라디오부터 점심도 못 먹고 1분도 못 쉬고 달리느라 너무 허기가 진데 네. 이 에너지를 막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 코에 간지러운 기운이 약간 삐져 나온 것 같아요. 폰을 안 보면 뭐하냐고 재채기하고 재채기하고 앉아가지고. 오늘 핸드폰 안 보고 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선거가 끝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말이에요. 네. 아 이제 나 좀 만나 달라. 이런 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거에 거절했어요. 차버렸어요. 그럼요.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피의자 만날 시간이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피의자 만날 때가 아니다. 이거 정말 촌촌살인 아닙니까. 정진석 위원장님의 전투력과 핵심을 짚어주는 능력 참 존경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피의자 프레임을 벗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검찰 소환. 이거 소환 안 하면 영장 날아갈 거 뻔하니까 마지못해 한 건데. 지금 이 검찰의 수사받는 이미지 때문에 뭘 해도 다 묻혀버리거든요. 전국 어디를 가도. 민생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개헌도 던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개헌에 대한 뭔 진정성이 있겠어요. 그 진심이었으면 대선 때 제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급하니까 던지는 무리수예요. 영수회담도 야당 당수로서 대통령님을 만나면. 피의자 프레임을 벗을 수 있다는 그 노림수 하나 때문에 만나달라고. 지금 엉엉 울면서 엉겨붙는 건데. 절대 원칙적으로 만나주면 안 되고. 이거는 야당과 소통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혐의가 많은 피의자를. 이미 공직선거법 기소가 됐죠. 또 이 피의자를 야당 대표로 만든 민주당 잘못인 겁니다. 그럼요. 윤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대선 후보 때부터 이미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만나봤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 좀 제발 살려줄래.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잖아. 살려주면 미국 가겠다. 이런 말 하겠지만. 진작 갔어야지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아주. 이런 지하에 차버린 것과 좀 비교되게. 지금 속보가 떴는데. 뭐야.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왔네요.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죠. 덕담이지 덕담. 여당에서는. 피의자만 만날 시간 없다. 질러주는 거고. 대통령실은 아주 원론적으로. 드라이하게 대답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집권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이 원칙을 딱 지키고. 중심을 잡을 때. 아주 아프게 민주당을 때려줄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들이 지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여기 전당대회장인 줄 알았어. 하마터만 칭찬할 뻔했어. 칭찬해 주셔야죠. 너무 잘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 때문에 패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국민의힘에 보고 싶은 겁니다. 정진석 위원장님. 나이스샷.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저는 당연하죠.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취임하고 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요. 취임 8개월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난 최초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최초의 이렇게 정가 10범이 예상되는 야당 대표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만나면 나중에 대통령 역사에 5점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정가자 만나서 뭐 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만나고 나서 뭔가 좀 형량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할 걸 안 하거나. 이러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 만나면 안 돼. 그리고 진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대담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 막 던질 거예요. 개험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던져서 자기 검찰 수사 기사를 가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했는데 대통령이 안 들어주더라 뭐 어떻더라 뭐 이런 온갖 이야기를 다 썰을 풀어버릴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날 봐주기로 했다. 뭐 근데 내가 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그것도 구역할 수 있어. 왜냐하면 민주당 대변인인 김희겸이 거짓말 했잖아요. 이유대 사람 만난 거. 거짓말 천재지 천재. 그 사람은.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만나고 싶으면 영수회담하고 싶으면 전가 없고 지금 피의사실 없는 사람을 새 대표나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세요. 그럼 만나면 되죠. 개인적으로도 피의자가 말이에요. 그 칼 잘 쓰던 대통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사였던 그런 분을 만나면 좀 쫄지 않을까요. 쫄아서 뭐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기세에 눌려서. 만나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만나자고 저렇게 강하게 요청을 하네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뭐. 네. 뭐.